아 예 예 예 yeah 예 예 예 예 예 1, 2, 3, 4, 3, 5, 4, 5, 4, 5, 6, 6, 7, 8, 9, 10 1, 2, 3, 4, 5, 6, 7, 9, 10 그럼 개인 인사도 한번 해볼까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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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랜만에 태국 러브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러브 잘 지내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죠 허들이 오면 안 해버렸어요 다 있네요 러브들 인디던 러브 기차의 기타의 조큰 조큰 네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보여 드리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 약자 봉화 폭로 땅자이띠 프로 컨설턴이 막막 롤 네 오늘 이 순간이 정말 저희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멘니 떤니 피셋 막막 롤 네 바로 저희가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별한 이유가 있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제 너무 기분이 좋지 않나요? 이 날이 너무 좋지 않나요?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 기운을 받아서 저희가 너희들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